네, 주말이라서 또 저수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원지 평지역, 아름다운 농암지 평지역, 농암지 윗목, 새목지, 군인 대물나라 인근에 가까운 저수지들이 많이 있어요. 또 군인 읍내에 오면 가까운 여기 또 하복동 쪽으로 가면 오가지도 있고, 가까운 시몬지랑 또 농대지가 있습니다. 농대지나 시몬지, 아, 점곡지죠. 조금만 더 가면 광야인지도 있고, 그 유명한 광야인지, 도경고지도 있습니다. 도경고지도 있고요. 오보 방향 또 의역 방향에 가면 저수지도 많이 있죠. 누구나 다 아는 두복지, 누구나 다 아는 산화곡지, 두복지 있고, 아름다운 산화곡지가 어디 갔습니까? 산화곡지, 두실지도 있고, 두복지도 있고, 두근이를 벗어나면 또 성국리에 오면은 정단지도 있죠. 가까운 산화곡지도 있죠. 이름 없는 저수지도 많고, 게일리 쪽에도 또 많고, 청로골지도 있고, 많이 있습니다. 점점점 저수지들도 살아나고 있고, 산란 전이라 고기 활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농암지 매우 좋아요.